아 열쇠가 있어요 어 그래 간다 가 아저씨 간다 근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일런트 힐이라는 곳은요 죄책감이 있으면 저런 괴물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반대로 저런 죄책감이 없는 꼬마이에게는 아무것도 안보인다는거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거야 뭐 어디? 뒤쪽 안에? 뭐 어디다 숨겨놓은거야 도대체 요렇게 그래 속았다 너 아저씨 너 너 다시 내 앞에 면상보이는 날에 넌 죽는줄 알아 내 이름은 함정님 고맙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! 야! 아저씨 지금 지금 아저씨 심각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보우 야야야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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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이 자식아야야야야 너 죽여버린다 진짜 너 너 아저씨가 너 빡통을 날려버릴 거야 어.. 야야야야야 야 아저씨 아저씨가 그래 아저씨가 미안해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야 이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빗집 열어줘 제발 야 빗입입해 내가 아저씨가 무릎이 무릎을 꿇으려면 꿇을게 야 빨리 야 니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갈게 야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네뭐야 야여이 오 çık어뭐야 오우 이거 뭐야 총 필요할거같은데 어 팔찍기 할거같아 오 오 오 피해 야야아라 어짜저 Die 깨넘다! 오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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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지마 얼른 오지 말라고 피해 피해요 오오오오오오오 저거 뭐여 저거 뭐여 쟤 왜 갑자기 누에고치가 됐지? 뭐.. 밖으로 떨어지는거 아니겠지? 주운건가? 아야 하지마! 하지마! 야야야야야야야 어.. 어.. 뭐야 어 됐나? 어 뭐야 한 마리 또 있어 어어어! 발렛.. 오!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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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.. 발차기 한다 되게 소심하게 발차기 하는데? 다니는 기저귀를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 다행히 어렵지 않은 사람이네요 대도인형뽑기인 것 같습니다 아 나를 지금 인형뽑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 놈들이 인형뽑기 괴물이었구만 기종이 차고 있는 것 같잖아 어 됐어 어 잡았다 어어 어어 어지러워 어디러지 비틀비틀 아 이 싱가한 편드통 뭐냐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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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딴 데서 나왔어요 뭐지 내가 어디서 끌려왔는데 메어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이리로 나가면 되나 아 여기 뭐야 길어 네 이 병원 똑같지만 다른 거죠 네 욕하지 마시고 네 어어어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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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려운데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이 공포감 때문에 되게 진행하기 스트레스 받는다 으이차 아우 오우 오우 됐다 안 맞고 끝낼 수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된거지 어 어 버그야 버그라고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디가 타점이야 어 여기야 여기야 잡았다 잡았다 이놈아 이런 코솔게임에 이런 렉이 있다니 아 이면세계는 간호사의 천국이에요 얘네가 제일 어려운데 아우 얘네 버둥된다 진짜 아우 찌르기 안되나 아 됐다 권총탄환 영양드링크 네 됐어요 어 좋아 여기 다 안들어가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야될까 빨리 병원만 나갔으면 좋겠다 2층 난 이런데 가라그러면 진짜 못가요 어 야 야 이거 심각한데 그냥 지나가자 아이고 아휴 잡아그냥 아 큰일났다 이제 간호사 진짜 많네 오지마 오지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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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어우 어 뒤에도 있어 어우 에너지 차권으로 끝내야겠다 차권 총알이 별로 없는데 아 총알이 두발 남았어 차권은 좀 안좋은 선택인거 같아요 이제 병원 못가니 감사드려요 맞고 있는거야 지금 이거 막고 있는거야 지금 이거 야 그냥 여기 잡지마 쟤들 잡아봤자 잡아봤자 뭐 얻는것도 없는데 경험치가 오르는것도 아니고 잡아봤자 의미없는거 같아요 오호 여기 이공간은 뭐야 워호 넓다 넓은거 보니까 뭔가 보스전을 할거 어 냉장고로 보이는 뭔가 열어볼까 뭐가 들어있지 맛있는것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 에이 안열려 대구여신님 3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대구여신님 땡큐 감사해요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 문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선 열 수가 없어 뭐 지렛대가 필요할까 아니면 한사람 마리아가 있어야되나 어니언이 드릴거에요 타임? 어어 요쪽문? 아이고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오우 큰일났다 우워 짜리아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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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좁아 좁아 어, 밟는 것도 있었어 야, 빨리 대기, 총 쏴! 어후... 어후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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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다행히 쟤는 금방 죽어서 다행이다 밟는 게 되게 센 것 같은데? 의지아! 오, 좋았어 아, 산탄총 탄환 좋았어 아, 밟으면 되는구나 이제 무언가 하나 알았네요 어느 쪽이야 아, 시점이 수시로 바뀌어 뭐야 이거 야 이건 뭐야 누가 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곳이잖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곳이잖아 일단 보자 뭐야 뭐였어 지하창고 열쇠랑 뭐 얻었는데 아 건전지 어 좋았어 건전지랑 지하창고 열쇠 아 종이 한장 지하에 지하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매우 좁고 매우 어두워서 정말 무서웠죠 소중한 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저곳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 이 무서운 곳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 지하에 지하에 들어갔대 소중한 반지가 떨어져 있다는데 벽지의 일부가 찢어져 있다 벽 밑에 부분에 뭔가 그려진 게 보인다 이 손들은 누군가를 찾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고통의 표현일까 시적인데 게임이 어... 3층으로 갈까? 뭐야 나 멈췄어 뭐야 나 안 움직여 나 왜 안 움직이지? 왜 갑자기 이상하다 아날로그 어 뭐야 내 몸 버튼을 눌렀길래 아날로그 아날로그 대신에 갑자기 방향키가 이게 됐냐 방향키로 움직이게 됐네 힘들게 아 내 아날로그 패드를 껐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날로그 패드를 끄는 버튼을 눌렀구나 됐다 됐어요 자 놀러가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혼자 왔어요 뿌잉뿌잉 뽀로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오 이거 뭐야 오 이상한 문이 있어 문에 여인의 그림이 있고요 아 손 부분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있대 악수해야 되나 저희 집안 종택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어디 있어요 마리아 당신이 필요해요 지금 마리아 어 이쪽에 있어야 될텐데 아니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는거지 빈약통만 보이고 이면세계라서 마리아가 없죠 어허 뭐야 타임 타임타임타임 아 저기 일단 다 들어가보고 오는게 좋을거 같은데 저쪽방에 마리아가 나 따라다니던 여자 있어요 같이 여행을 하던 여자 방 너무 많은데 자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가논원씨 김간 어 좋아 권총탄 앰플 앰플이 뭐지 그 저기 말하는건가 어 진짜 앰플이네 어 아 고통을 억제해 체력을 회복한대 효과가 강력하대 아 최고의 회복약이야 엘릭서같은거네 엘릭서같은거 그 사람은 천사 그 사람은 천사 아무도 몰라 나만이 알고 있어 문의 사람 다리를 그 녀석들은 건너지 못하고 떨어져 죄가 무거우니깐 떨어져 아 그 아까 그 천사 그림인가보다 꼴사납게 부른 익사체같은 아 꼴사납게 불어 터진 익사체같은 사람의 악의 사람을 먹고 있어 그 사람은 나를 구해줘 구해줘 뭔 개소리야 싸이월드 힐링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알수없는 소리죠 네 뭔가 꼬마아이가 적어놓은거 같아서 아 한대 맞았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이쪽힝 이쪽에도 뭔가 그림이 그려져있는데 어떤 귀족구인이 샤워룸은 안되나 안되는구나 됐어 여기다 갔어요 다 갔어 다 갔어 이제 여기만 그냥 미치겠네 아 됐다 여기 들어가진다 와 시점이 그지 같아서 너무 무섭다 시점이 막 중구난방이니까 환장하겠어요 아 스페셜 어? 저거 트리트먼트 룸 아 저기 트리트먼트 또 좋죠 또 머릿결을 또 살아있게 스페셜 트리트먼트 룸으로 들어가볼까요? 이쪽인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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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이브있다 왜 여기에 세이브가 있을까? 제대로 온건가? 지하실 네 여기가 몇층인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아까 3층이었던거 같은데 내가 1층인줄 알았는데 아까 거기가 3층으로 갔었나? 여기가 여기가? 아 지하창고 열쇠 어 여기 뭔가 밀 수 있을거 같애 붉은 손자국이 있대요 아 좋아 움직여 자 이곳에 뭔가 비밀 통로가 있을거 같은데 제임스 마리아 아 마리아 아 마리아 당신이였군요 미안해요 당신이 죽었는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아 뭐 뭐 왜그래 아니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아줌마야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른 일도 다 좋지만 매월이 당신이 건강해서 좋다는거지 거기 사람이 오해하시면 쓰나 됐어 그러지마세요 아니 내가 그 전에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. 평소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어... 급격하게 그거 막 난폭해진다는 그 사람이 이 여자는 것 같은데 맞죠? 산탄총탄안 우리 병원 일지 처음에 여기 들어왔었을 때 봤잖아. 거기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소엔 조용한데 뭐... 뭐 하면은 급격하게 화낸다고 어? 아 여깄다. 그 반지 누가 떨어뜨렸다는 거. 구리 반지 되게 소중한 반지라고 해서 되게 비싼 반지인 줄 알았더니만 구리 반지였어. 개나 줘버려? 거미의 그림이 새겨져 있대요. 피가 묻어있어요. 어 뭐 나올 것 같은데? 아 여기 어... 됐어. 하여튼 반지 얻으려고 온 것 같은데? 아니 언연이 문신은... 뭔 소리야 이게? 나비예요. 나비예요. 나비. 저 배... 배랑 저 치마 경계산에 있는 저기... 저거 저 손 갖다 댄대. 저기 나비 문신이 있어요. 천사... 아 천사 그림 순에다가 저 구리 반지를 갖다 끼는 건가 보구나. 아 그렇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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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다. 그렇지. 그렇지. 아 됐다. 깼네. 다 깼어. 다 깼어. 세이브 세이브. 냉장고는 이제 우리 같이 가서 열면 되지. 냉장고가 아까 몇 층에 있었지? 어. 냉장고가 아까 몇 층에 있었더라? 아 2층?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반지부터 껴보고. 1층에서. 1층에서. 어... 됐다. 반지 껴보죠. 어어... 어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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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... 죽을까? 세이브 했으니까 괜찮아. 일단... 일단은... 어 사용했어. 됐어. 열렸어. 안되나? 문이 안 열려. 일단 피하자. 어어... 구리는 껴... 구리 반지는 일단 껴는데 안 열리네. 어. 근데 안 열려요. 뭐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조합이 뜨던데. 반지에. 반지에 조합이 떴었거든요. 뭔가 조합해서 끼는 것 같던데. 저희 방송은 마인크래프트 방송이 아니에요. 네. 반지는 고마워니 고맙습니다. 반지 뺏겼네. 하여튼 그 냉장고부터 와 보자. 2층에. 어어..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이게 뭐지. 이게 뭐지. 이게 뭐야. 떡 하나 주면 안전을 먹지. 다른 재미있는 특집 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당신이 답을 정확하게 답하신다면 엄청난 상품을 획득하게 됩니다만. 올바르게 답하지 못한다면 벌을 받게 될 거이에요. 니헤헤헤. 모든 것은 당신에게 돌렸습니다. 그러면 우리의 행운을 혹은 불운하다고 할 수 있는 운의 투전자는 제임스... 썬더랜드... 야 이거 뭐야 이거. 첫 번째 문제래. 해저목마. 귀신의 집. 롤러커스터. 관람차와 첫째 놀이기구. 이 놀이공원의 이름이 뭘지. 로즈워터. 싸일런트 힐 놀이공원. 2번 2번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3번 3번. 무스네 놀이공원. 뭐 답 안정했는데 아냐 그럼 아까는 공원이었어 그냥 아 맞나? 이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이게 뭐 비밀 보는 것 같애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것 같은데 아 살인자임 이거 나 알아 나 알아 이거 이거 기사 읽었어 쌍둥이 죽였다는 거 월터 설리건 맞아 1번이야 1번 월터 설리건이에요 1, 1, 2, 2, 1 세 번째 사우스 베일 사우스 베일 어어 야 그 길이 어떻게 하러 오다르 1, 박문 로드 2, 린델 스트리트 3, 네이탄 아베뉴 뭐지? 3층에 저장실로 가서 당신 상품을 가져가래 어 지도 지금 안 받아요 끝날 때까지 안 받아요 가위 바로 2, 로드 스트리트 1, 로드 스트리트 2, 로드 스트리트 3, 로드 스트리트 3, 로드 스트리트 아니 모르겠어요 아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어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이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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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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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빨리 따라와요 자회전 냉장고 문 열러 갑시다 3층 저장고도 가야돼 어 이게 아까 무거워서 문 열었거든요 좀 도와 주시겠어요 으 으이81 에 preciso 가 twitter 에이고 아이고 bow보도 모르겠어요 좀 도와줘요 bleu 자 하나 둘 으이차 맛있는 거 좀 들어있었음 뭐지 아 반지 하나 또 있다 반지가 하나 또 있네 낯반지 입수 낯반지 구리랑 낯반지 유지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유지님 고맙습니다 땡큐 에미야 물존다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올라갑시다 엑소지 피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아닌가 아 큰일 났다 저거 뭔가 쟤네 죽이긴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내 피가 자꾸 회복력이 아까워져 시점이 원래 이래요 안 돌아가요 옛날 게임은 이게 2.5D라서 시점이 안 돌아가죠 배경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움직이죠 3층에 먼저 가는게 좋을까 1층에 먼저 갈까 반지 먼저 끼워볼까 세이브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골치 아프다 반지 먼저 네 가자마자 또 기네 있을텐데 반지 먼저 반지 led 아멘